강서구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무료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무료 전기 안전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돕고 전기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누전 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강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업종 880곳으로 강서구청 홈페이지 소통과 참여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증 함부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점검 항목은 전기 누전 확인 절연저항 측정, 누전 차단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으로 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정비 및 부품 교체도 무상 지원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